지금부터 자신의 컴퓨터의 소스트리 라고 하는 깃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버전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소스트리앱닷컴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오고요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제 실행을 시키세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여기에서 I agree, 나는 동의한다 약관에 라고 클릭한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소스트리 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아틀라시안 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이걸 쓰려면 우리 사이트에 로그인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아틀라시안 어카운트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면 여기에서 그 사인업 포 온 어카운트 저게 이제 회원 가입하는 화면이거든요 저걸 클릭하셔서 여기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아틀라시안 이라고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일단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거예요 Registration Complete 그럼 여기서 Next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거기에 만약에 Git 앞에 체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걔는 체크를 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이미 Git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잘 된 거예요 Mercurial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체크를 해제 하세요 그 다음에 Nex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Load SSH key라고 나오면 그냥 No라고 누르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이게 바로 SourceTree이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성공적으로 SourceTree를 잘 재치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КА 기태 Nummer 감사합니다.